안녕하세요 하늘트럭 강성국 입니다. 이 차는 2003년식의 4년 각자에요. 미션은 수동이구요. 장비는 13년 장비에요. 안전검사 받아있고 DPF 달려있는 차. 이 차는 저희가 옛날에 이전에 오토 차량 한번 보셨잖아요. 2004년에 11년 장비 빨간색 그 차가 팔렸는데 그 친구분께서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또 이거 구매를 하게 됐어요. 장비는 저희가 매입영상 있을거에요. 매입영상 장비를 딱 뻗어서 끝까지 펴는 영상이 있을거에요. 그거 한번 또 올려서 보여드릴거구요. 전체적으로 미션상태 되게 양호하구요. 미션은 몇개월전에 갈았다 하더라구요. 너무 잘들어요. 천지기야나 천지내바라 뭐 빡구기야 엄청 괜찮구요. 그 다음에 장비상태가 너무 좋아요. 장비를 13년도에 달았는데 그때부터 한사람이 꾸준히 한명만 쓰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전에 사장님은 뇌출을 땀에 그만두셨는데 이분 사장님같은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일을 그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파는거구요. 차장태는 특이 A급이라고 보시면 되요. 연식된 특이 A급이다. 정압장치 달려있고 DFF 달려있고 운행기 차선이 히탈 방지 달려있구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블랙박스. 네. 고만카메라까지 달려있습니다. 차는 보강 자체를 너무 잘해놨어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쫙 냉구며. 프레임 할채가. 프레임 할채가. 프레임 할채가 있잖아요. 안에 보시면 빠듯해요. 그죠. 안쪽으로 양쪽으로 보시면 빠듯하거든요. 그쵸 그쵸. 프레임이 빠듯하네요. 푸식도 연식 때문에 푸식 전혀 없어요. 2003년식인데 봐봐요. 2003년식 하체냐고. 그쵸. 네 그쵸. 누가 보면 이 하체목을 보시면 2015년식 같네요. 그곳이. 보이시면. 엄지포강 잘 되어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되어있네요. 뒷바퀴. 뒷바퀴 압축까지 달려있어요. 포강이 잘 되어있네요. 이게 C 곱하기 4거든요. 이게. 잘 되어있죠. 쭉 피어있잖아요. 뒷바퀴 압축도 달려있어서. 수돗방냉 가능하구요. 이거 호황 있잖습니까. 이거 수돗으로 지금 돌리면. 호황도 잘 되어있네요. 장비가 일을 하다보면. 열을 받은데. 열을 식혀지는 호황이라고. 저희 이제 25돈이. 이거 말고도 또. 5204. 5206 또 하나 있어요. 하물차 뭐. 크레인. 또. 구매 회사이신 분은. 한솔트럭으로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솔트럭. 화이팅. 한솔트럭. 화이팅. 한솔트럭. 화이팅. 한솔트럭. 화이팅. 화이팅. 한솔트럭. 한솔트럭.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